자, 오늘 덩파 신캐가 나왔습니다. 너무 예뻐요,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쁩니다. 아니, 나는 이 소마 얼굴이 너무 마음에 들어. 잠시만요, 캐릭터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. 소마 괜찮다. 그리고 다크 템플러 키울 거거든요, 다크 템플러. 점검하고 처음 들어가는 건데 충전 좀 하고 들어갈게요, 여러분. 제가 지금 잔고가 많이 없어요. 그러니까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충전하실 건가요? 300, 길마로서 체면이 있지. 설마 100이겠나? 아, 뭘 100이야. 100까지도 안 해. 아니, 나 이번 달에 카드가 한 번 척 가깝났다니까. 일단 알아두패스 구매하고, 패키지부터 깔게요. 시원한. 보라색깔 받아주고, 장타. 칭호 옵션 다르다고? 칭호 옵션 두 개가 다르니까 선택할 때 주의하세요. 이걸 왜 이제 말해? 으악! 아하하하 레인, 별님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괜찮아 외용에다가 장착해주면 되지 자 일단 레압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? 야 근데 너무 안 뜨는데? 한 부위도 안 뜬다고? 두 개? 어 그렇지 떠야지 아니 너무 안 뜨더라고 말도 안 됐어 어 세 부위? 좋습니다 네 부위? 어 뭐야 아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떴어요 다 그래도 이거 이 곡만 좀 빨리 떠주면 잠시만요 마지막 경도 와 딱 떴네 좋습니다 일단 레압 맞춰줬고 자 그러면 이제 무기를 살짝쿵 한번 노려볼까요? 오! 괜찮은데 이번에 한번 그럼 무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옹 일empl tellement 네이 감사해요 으어! 아하하하! 아하 진짜! 어! 아하하하! 아하 진짜! 어! 아 이번엔 진짜다! 와 이번엔 진짜! 딱 세 번만 더 할게요 한 번! 두 번! 아하 으 제발! 마지막! 으아! 아 제발! 아 진짜 제발! 아 진짜 무기압하다! 진짜 제발 무기압하다! 제발! 한 번만요! 넥슨! 바로! 장착! 일단은 뭐 먼저 키워볼까? 전직이 좀 고민이 되거든? 아 10렙 찍고서 체험해보자고! 야 이거 장판기가 많다! 이게 궁! 아 이게 궁극기지! 궁극기지! W? 2 궁극기지! 궁극기지! 어 얘 왜이렇게 간지나? 이게 평타예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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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! 야 이건 베가본드다! 야 이건 메인으로 베가본드를 키워야겠다! 오! 베가본드 너무 좋다! 오! 나도 많고 너무 좋아! 아 뭐야? 해야지 nível! 아 이프 그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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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보드! 이거? 28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우! 멋있어! 좋아요! 자 여러분 오늘 여기 검사 육성 베가본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네. 나머지 이 세 캐릭은 제가 키워오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렇게 해서 100렙이 찍혀? 아니 지금 버그 아니야? 이거 개사기인데? 52렙 야 뭔가 나 사기치는 것 같아 지금 아니 맞아? 100렙이다! 아 이제 먹으면 돼? 일단 여기에 500개 까보겠습니다. 30개 이거 같은데? 아 중력 꺼! 이거지 아니 이거 중력을 모아야 되잖아. 15 16개 나왔네? 16개 나왔네? 다른 캐릭터는 또 모아서 해주면 되지. 인정? 나오겠지! 중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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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어깨 받을까요? 어깨? 하이 받으면 끝!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